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인 서울광림교회는 지난해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림교회는 이를 기념하며 그동안의 역사를 담은 스토리북, 광림교회 70년 그 불꽃 같은 이야기를 발간했는데요. 교회부흥의 원동력이 된 사역들과 국내외를 펼친 선교활동까지 광림교회가 걸어온 불꽃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권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3년 서울의 한 사찰터에서 들인 예배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성장한 서울광림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살아있는 역사인 광림교회가 그간의 발자취를 담은 스토리북을 발간했습니다. 광림교회 70년 그 불꽃 같은 이야기는 한국감리교회와 더불어 광림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움, 비움, 채움, 나눔, 다움 등 총 5가지 테마로 나눠 사진과 함께 풀어냈습니다. 한국감리교회의 역사로 시작하는 스토리북은 자기 비움이란 목회 철학으로 지금의 광림교회를 일궈낸 고 김선도 목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존재의 권위가 하나님께를 향해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꿀 때에 거기에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활용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토리북에는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소쾌와 선교회를 비롯해 직접 운영하는 트리니티 성서 대학원 등 선교 공동체로 발전해온 광림교회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 쉬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루어져 한국교회 역사집에 새로운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없이 불가능했다며 광림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느끼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권은석입니다.